물건 대신 팔아주겠다고 꼬시고 있는 모양인데 통할 리가 없지요. 사장님, 사장님. 물건 확인했고 헌장 것도 확인했고 2차 작전 들어가야지. 트럭에 위치 추적장치 붙일 거고 전화 걸렸지. 그러면 번개가 그렇지, 저기 나타나지. 쫓아가야지. 투입. 예스 썰. 이거 뭐해? 박쥐 안 잡아? 아, 네. 야, 야. 좀 쉽게 보지 마. 보통 아니다. 네.